자,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이 C조하고 D조도 끝났어요. C조하고 D조도 끝났는데, 진짜 C조는요. C조는 제가, 그, 아무래도 제, 그, 3차전 두 경기 동시에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계 우선순위가 있는데, 최우선순위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한민국 경기가 최우선이겠죠. 대한민국 경기가 최우선이고, 그리고 두번째 우선순위는 개최국 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AG에서는 러시아 경기를 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번째 우선순위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번 이상 해봤던, 그런 네임드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네번째 우선순위가 AFC 소속팀, 아시아 협회 소속. 그쪽이 네번째 순위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호주 경기가 약간 제가 프랑스 경기에 약간 밀렸었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프랑스하고, 프랑스하고 덴마크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23시 경기인데 내가 그렇게 졸려죽겠는 경기는 처음 봤어요. 보통 제가 경기 중계하다가 피곤해서 조금 약간 졸 것 같은 시간대는, 보통 새벽 4시 이후 경기, 아니면 새벽 5시, 6시 그쯤 경기거나 아침 경기거나, 아니면 가끔 제가 메이저리그 오전 경기하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화면은 끄고 제가 눈은 쉬어줄 경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들이 가끔 있는데, 음, 하, 진짜 이 프랑스하고 덴마크는, 야, 내가 그 시간대에 그렇게 졸릴 건, 그 시간대에 그렇게 졸린 건 내가 진짜 처음이다. 축구보다, 축구보다 그 시간대에 졸린 건 진짜 처음이에요, 내가. 자, 하도 그 졸려가지고요, 제가 프랑스하고 덴마크 경기는요, 제가 캡처를 뜬 사진이 없어요. 어, 이번 대회 최초로 0대0 경기고, 아니, 0대0 경기더라도요, 서로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했으면, 그래도 내가 주요 장면, 태클 이런 건 캡처를 했겠죠. 하이라이트고 뭐고 없던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프랑스가, 애초에 시작부터, 포그바 빼고 나왔어요. 시작부터 포그바 안 나왔고, 그, 젊은 공격수 그 은바페 같은 경우도, 한, 마지막에 한 15분, 20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축 선수도 체력 안배해준다고 다 뺐어요. 유효슛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 번, 통계 한 번 들어가볼게요. 통계. 아, 여기에는 없네요. 아... 여기에 기록은 없네요. 뭐가 딱히... 이거밖에 없고요. 하이라이트가. 참... 유효슛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경기 결과를 굳이 분석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참 이 둘이 되게 치사한 경기로 했어요. 오히려 탈락이 확정된 페루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던 호주의 발목을 잡아버렸거든요.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페루가, 4위 할 것 같은, 이미 2패였던 페루가, 호주를 잡아버렸어요. 차라리 그쪽 경기가 더 재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감스트님도 내가 보기에는, 그, 프랑스하고 덴마크 경기, 그쪽이 아마 메인이었으니까, 그쪽을 중계를 했겠죠. 음, 아마, 그, 보통 중계방송은, 그, 탑시드 국, 탑시드 국가가 메인으로 잡혀요. 다른 경기가 서브로 잡히고, 하여간, 다들 프랑스 경기를 봤을 텐데, 졸라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어, 진짜 내가 프랑스 경기 살다 살다 이렇게 재미없는 점을 처음 봤다. 2002년에, 프랑스하고 우루과이하고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악리가 퇴장이라도 나왔지. 어, 그때는 참고로 저는 그때 중3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음, 참, 그렇게 재미없는 경기는, 그렇게 재미없는 경기는 처음 봤고요. 어, 보다가, 경기 보다가 진짜 졸려가지고, 참, 아마, 경기 중계 봤던 분들은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막 졸려서 막 딴 데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참, 무슨, 월드컵이 연습 게임이에요? 어? 세계 피파 연맹에 그 가입되어 있는 그 협회가 200개가 넘는데, 거기서 32개의 협회만 출전할 수 있는 월드컵을, 왜 그렇게 연습경기 하듯이 하죠? 슛도, 응? 슛도 뭐 제대로 하는 둥, 많은 둥, 응? 골대 앞에까지 가서 슛을 안 쓰고 패스를 해요. 뭔가 그냥 하는 척만 해. 돌파하는 척만 해. 그나마 경기 막판에 은바패만, 걔는 이제 젊은 애니까, 걔는 이제 존재감, 응? 걔는 존재감이 중요한 선수잖아요, 은바패는. 그래가지고, 은바패 혼자만 거의 제대로 뛰어. 걔만, 응? 걔만 마지막에 막 수비수 몇 명 막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런, 그런 경기력은 관중들이 거기 한 7만명, 8만명 있었는데, 다 욕했어요, 거기서. 오죽하면 그 해설진들이, 그 헤드셋을 떼보니까, 자기들 소리가 안 들렸다고. 음, 참, 욕먹어도 쌀 경기였고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어요. 이따위 경기 보려고 티켓을 사냐고요. 조별리그 티켓 최소 10만원 넘어요, 하나로 따져도. 10만원 안 넘나? 10만원까지는 오반가? 제일, 제일 싼, 가격대는 한 몇만원 나갈거에요? 응? 그리고, 결승전 올라가면, 한자리가 더, 그 몇만원 더 올라가요. 하, 그런, 응? 더군다나, 그, 유럽이나 남미권은요, 이, 자기, 자기 나라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죠? 그러면요, 진짜 열성팬들은요, 아예, 그, 자기네 조가,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날짜들을, 그, 아예, 다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아예 그냥, 그, 거의, 패키지로 다 사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응? 우, 우스, 자기네 나라가 우선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그, 7경기 패키지를 다 사요, 결승전까지, 그, 그래서 약간, 그, 프레스카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해당되는 경기는 딱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돈 써가면서 온 사람들인데, 그따위 경기를 보여줘요? 참, 참 나도, 그 경기를 괜히 중계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졸렬하게 끝났고요, 지금 제가 이걸 새로고침하는 이유는, 그, 디조 스코어가 좀 업데이트가, 약간 늦을 수도 있어서 제가, 했는데, 업데이트 끝났네요, 음, 차라리 디조가 진짜, 이번 조별리그 3차, 조별리그, 조별리그 3차전 중에, 지금 여태까지 제일 박진감 넘쳤던, 조는 디조예요, 일단은, 그, 크루아티아가 먼저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가 따라갖고, 크루아티아가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알젠티나도, 선제골, 동점골 허용했다가, 역시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었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디조 경기가 진짜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었어, 그건,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아이슬란드는 떨어질 수도 있고, 크루아티아는 이미 거의 확정됐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선순위 준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알젠티나 경기를 꼈는데, 알젠티나하고 나이지리아는 진짜 그 경기 결과 정말 간절했거든요, 알젠티나는 무조건 이기고, 옆 경기 봐야 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이겨야 됐어요, 둘 다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 경기가, 진짜 그냥 90분 내내 진짜 그냥 죽기 살기로 뛰더라, 지금 제가 이 녹화하는 영상에는 그 경기 영상이 안 올라가겠지만요, 그 진짜 죽기 살기로 뛰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사진 보여줄 거는요, 이 알젠티나 선수들 꼴넘은 것밖에 없어요, 그 뭐냐, 나이지리아 선수 그 공중제비 세리머니 하는 거, 그 제가 캡처하기 했는데, 그 막 완전히 그, 제대로 초점이 안 맞춰져가지고, 그거는 그냥 뺐고요, 그래 역시 메쉬에, 메쉬 딱 그, 슛할 때 그 발 닿기 직전이거든요, 저게, 역시 메쉬는 메쉬였다, 응? 그거 갖다가 지금, 그거 갖다가 캐스터가 좀 아재게게, 아재게게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 끝나고, 제가 아재게게 노래 틀었죠, 마마무 노래, 그리고 이게, 결승골 자세, 메사죠, 그 결승골 넣는 딱 그 자세, 지금 발이, 무릎, 무릎이 좀 올라가서 그렇지, 그, 슛을 쏘는 그 패턴은, 우리가 그 폴란, 그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전 때, 이을용, 그, 이을용 선수가, 그 크로스하고, 황선홍 감독이, 황선홍 감독은 그때 왼발로 넣었어요, 황선홍 감독이 딱 그 받아서, 꿀대로 딱 그 쏘는 그 장면이에요, 각도가 좀 달라서 그렇지, 딱 그 받아서 쏘는, 저 슛이 어렵거든요, 황선홍 감독도, 그렇게 슛을, 황선홍 감독, 혹은 그, 폴란드전에서 넣던 게, 에이매치 통산 50득점째예요, 황선홍 감독은, 그 정도의 그 관룡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골을 넣었지, 메사 선수, 황선홍 감독만큼, 그렇게 관룡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황선홍 감독은, 저런 자세로, 그 골 넣었던 게, 에이매치 50번째 골이었고, 그때 황선홍 감독은, 에이매치 98경기째였어요, 음, 그리고 2002년때, 이탈리아전 때, 센츄리클럽 가입했죠, 그래갖고, 진짜, 그 프랑스, 덴마크 경기, 그, 심지어 그, 모스크바 경기장이었어요, 그 모스크바 경기장에서, 그 관중들 어쩌라고, 러시아 홈팬들도 많았을 거예요, 모스크바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경기 보려고, 경기장 왔겠냐고, 진짜 생각할수록, 내가 화나네, 나도, 나름, 음, 이, 스포츠 전문기자로서, 응, 스포츠 전문기자로서, 교육 BJ 겸, 스포츠 전문 BJ로서, 내가 화나요, 진짜, 참, 프랑스, 16강 가서는, 제발, 그런 경기,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그래놓고 올라갔죠, 지금, 아르젠티나하고, 16강에서 만나요, 지금, 프랑스 이런 마인드로, 경기했으면, 16강전에서, 죽어요, 아, 물론, 프랑스는, 16강전이, 약간,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될 거, 예상을 하고, 아예, 포그바라, 그냥, 한 경기 내내, 쉬게 했잖아요, 은바패도, 몇 분, 그냥, 몸만 풀라고, 내보내고, 응, 은바패는, 몸만 풀고, 아예, 포그바는, 출전도 안하고, 포그바패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그, 맨체스터 이나이티드, 맨유팬들, 엄청나게 많은데, 맨유의, 그, 플레이메이커가, 그, 폴포그바잖아요, 그, 포그바 볼라고, 다들, 그, 경기 봤을 텐데, 나도 솔직히, 포그바 보고 싶었어, 응? 근데, 근데, 그런 경기에, 참, 그리고, 저 상황에선, 지금 점수가, 1대1이었는데, 결국, 크로아티아가, 결승골을 넣어서, 아이슬란드는, 정말, 신랄이 갔던, 그, 1승의 꿈이, 사라졌죠, 응, 하여간, 오늘, D조는, 두 경기 모두, 아주 그냥, 그, 똥줄 타는, 사생결단, 그 경기가, 끝났구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낄거에요, 오늘밤에, 우리가 저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밤에, 저런, 응? 저런 시추에이션이에요, 그, 일단은, F조가, D조보다 더 심해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그, 2차전에서, 그, 이미, 16강이 확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멕시코 봐요, 멕시코 지금, 2승하고도, 16강 확정 안됐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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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입장에서도, 지금 16강,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비겨야 되구요, 그, 흠, 흠, 스웨덴 입장에서도, 그, 16강을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스웨덴은 무조건 이겨야 되요, 어, 스웨덴은 무조건 이겨야 되구요, 독일도 자력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겨야 되구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겨놓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크게 이기기를 바라야 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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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D조보다 F조가, 지금 더 똥줄 타는 거에요, 지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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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우리는, 이번, 월드컵 조 중에서 제일 똥줄 타는 조에, 그 3차전을 치르게 될 거에요, 우리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2조죠, 새벽 3시에 2조가 경기를 하고요, 흠, 근데, 만약에 멕시코가 스웨덴을, 2, 3점 이상의 큰 점수를 이겨주면, 우리는 독일한테 1점 차로만 이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독일하고, 그, 우리가 1대0으로 이길 경우, 그 독일하고 득실차가 독렬이 되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스웨덴을 크게 이겨주면, 스웨덴은 이미, 그, 스웨덴은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득실차에서 밀려서 탈락해요, 4등이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승자승 원칙을 따져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게 돼요, 독일하고만 승자승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을 이기면 돼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만약에 16강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스웨덴적 경기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근데 16강은 못 올라가다도, 우리 승점 필요해요, 지금 AFC 중에서 우리만 승점 없어요, 제가 아까 저녁에 기사 써놨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승점이 없어요, AFC 국가들 중에서, 호주 승점 1점, 미라도 땄잖아, 사우디아라비아 3점 땄고, 이란 4점 땄고, 지금 일본 벌써 4점이에요, 일본은 5점 그 이상도 딸 수 있어, 지금, 우리도 어떻게 최소 승점 따야 될 거 아니야, 지금 AFC 다음 대회 때 월드컵 해야 돼요,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만한 대륙인지를 좀, 증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스웨덴이 16강을 가더라도요, 우리는 독일을 이기면 나름 의미가 있어요, 독일이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하고 독일이 둘 다 16강을 떨어져 버리면요, 스웨덴이 이겨버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독일을 이길 경우, 우리가 3위가 되고, 독일이 4위가 돼요, 승자승 원칙을 따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 우리, 독일을 꼴찌로 만들 수 있는, 그, 키가 우리한테 있어요, 독일을 꼴찌로 만들 수 있어요, 모로코가 스페인 떨어뜨릴뻔했듯이, 그래서, 참, 참, 아이슬란드하고 나이지리아의 그 마지막 투어는, 정말 높이 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오늘 밤에 대한민국 경기에 중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잘하면, 음, 오늘 밤에 방송 좀 빨리 켤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켤 수도 있고, 빨리 켜서, 그, 뭐냐, 음, 6월의 감동을 좀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2002년 월드컵 때 얘기를 좀 하다가, 그걸로 핫이슈 노리고, 대한민국 독일 경기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에 이야기를 한번 회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날은 그렇고 그럼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경기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는 그 대한민국 경기니까 제가 그 빨간 티셔츠 입고 올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기 봐야 되니까 체력을 위해서 좀 맛있는 것 좀 든든히 드시고 오세요 네